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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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꼭 낭비인걸까? 우주 마음의 빈 여백이 만약 지구 바깥으로 나가봤는데 코앞에 세상의 끝이 보인다면 세상이 지구뿐이라면 그래서 공간의 밀도와 효율이 높았다면 우린 얼마나 답답했을까? 넌 또 그러네? 유주야 응? 미안해 넌 나한테 전부야 내가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걸 너랑 나누고 싶었어 그래서 우주 이야기도 한거고 근데 표현이 잘 안됐나봐 세상에 다른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릴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도 몰라 누가 네 마음 빼앗을지 모르니까 널 위해주고 지키고 싶은 거겠지? 우주가 넓은 만큼 지구가 소중하고 지구라는 별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지키고 싶은 것처럼 아 와 그 말 멋있다 와 그 말 멋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여자가 있을까? 나도야 아니 감사합니다.